안녕하세요. 날씨온 차수지입니다.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. 본격적으로 귀경길 서두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오늘 서울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중남부에 비가 오겠지만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. 다만 아침까지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.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추석 당일과 그 다음 날인 1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아서 안전 운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예보를 통해 한 주간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대체 제Type